안녕하세요. 아, 그니까 인사할까?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머굴 라 입니다. 정말 오래 망감이예요. 오랜만이에요. 100% 오늘도 대본 열 줄이 되었다. 진짜 어떻게 딱 알지? 하나 둘 셋 네에서 그리고 여덟 아홉 줄.. 근데 나는 제가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. 오늘 뭐 packets 해 봬 소상하다고 말하؟ 어머 정. 도우면서 좋아요 좋아요 노래방 좋아하시나요? 저요? 저 노래방 진짜 안좋아해요 좋아하세요? 나는 너무 싫어해 나도 진짜 안좋아해 근데 되게 사람들이 신기한다 맞아 우리 나름대로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맞아 또 거기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 네 나 부끄러워서 그러냐 이러면서 그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? 내 친구들을 좀 내 친구들을 무시하는 겁니까? 무시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말고 랩도 저희 랩도 하죠 저희 뭐 또 랩 하나 하죠? 저 랩하죠 네 랩 하나 해보실래요? 저요? 랩? 그거 그냥 빠르게 말하면 돼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돼 잘한다 진짜? 내가 얼마나 평소에 계속 갖다 뜨면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네 가수를 실제로 보고 왔단 말이야? 네 띠로링 진짜 부럽죠? 네 혹시 제가 맞춰볼게요 안 맞춰도 돼요 맞춰볼래요? 누군데요? 혹시 모트?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누굴 만나고 오셨죠? 누군데요? 누군데요? 예 예요 모트 또 누구에다 구세요? 저요? 구구당과 저 선우정아 또 있나요? 타블로님도 엄청 좋아하고 또 외국 가수 중에 프랭크오션 진짜 좋아하고 또 정말 누구세요 누구? 어 모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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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예 서투른 내 행동이 행여 이상하게 서투른 내 행동이 행여 이상하게 오 네 오